안녕 소신이들 오늘의 주제는 조심해야 될 표정이에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외모가 다 비슷해지는데 이게 단순히 노화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하기도 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표정으로 인해서 얼굴이 비슷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어떤 표정인지 그리고 그 표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입 우리 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옹졸해지고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처지게 되는데 그걸 가속화하는 표정이 바로 이거예요 입에 힘주기 어떤 일에 몰두할 때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유식 중에 자주 지는 표정이기도 한데 이 표정이 우리 인상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표정이 점점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입에 힘까지 주고 있으니까 얼굴 근육이 점점 위축이 되고 경직이 되는 거죠 결국 입은 옹졸해지고 입꼬리는 처지고 그리고 얼굴 볼살 아래로 몰리고 심지어 입 주위에 마리오네트 주름까지 깊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웃을 일 없더라도 우리는 늘 미소지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영상 보는 표정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는 눈 눈이 처지고 눈두덩이가 내려오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눈가 주름은? 어... 그것도 물론 이제 웃을 때 좀 조심하면 덜 생기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가 주름은 미소로 인해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상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느껴지기는 한데 오히려 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웃음으로 인해서 얼굴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이마와 미간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눈뜨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눈 근육이 아니라 이마 근육까지 사용을 해서 눈을 뜨게 돼요 결국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된다 또 이 미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미간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 인상파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약해지는 시력 때문에 미간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누구처럼 성격이 들어와 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미간 주름이 한번 잡혀 버리게 되면 이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주름뿐만이 아니라 근육도 두껍게 자리 잡고 또 살도 이렇게 아예 파여 버리게 돼요 그래서 보톡스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이마 주름은 그 사람을 굉장히 늙어 보이게 하고 이 미간 주름은 그 사람의 인상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표정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때는 피부과에 힘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직도 좀 피부과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그 배의 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이만 안녕 표정